오산시가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임의대로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에 따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승진 임용 절차를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시장의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. 또 공무원 B씨는 일반 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습니다. 경기도는 이 같은 행위를 포함해 총 55건을 적발하고 19억 4천만 원을 추징, 회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